나뭇가지가 있었어 4장 한경은 병원을 막 나서던 참이었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꺼놓았던 휴대전화 전원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메시지 앱, 문자메시지에 알람이 연달아 쏟아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 병원 정문에서 걸음을 멈췄다. 쏟아지는 알람이 멈추길 기다리며 휴대폰을 쳐다보고 섰는데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까지 걸려왔다.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한경 씨 되시나요? 맞습니다.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경찰서 형사과 하경미 경사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형사과 경사님이요? 아니, 저한테 무슨 볼일이... 박한경 박사님, 지금 어딘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한경의 뇌리를 스치면서 머리가 쭉 뼈 섰다. 경찰이 나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지? 게다가 내가 어디 있는지가 왜 중요한 걸까? 박사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막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서울 대동병원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 한경은 경찰을 상대로 답변을 미루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에 위치와 상황을 곧바로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조금 놀란 듯한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퇴원이시라면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경사님, 전화를 건 용건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셨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설마 혹시 저희 부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한경의 말이 빨라졌다. 경찰이 갑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다급한 물음에도 건너편에선 침묵만 유지했다. 여보세요, 하경사님! 김민규 교수님이 실종되셨습니다. 네? 한경은 순간적으로 하경사의 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했던 답변에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머리가 하얘졌다. 김 교수가 실종되었다고? 속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해봤지만 여전히 그 문장이 갖는 현실감은 0점, 0였다. 전화를 끄는 한경은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왔다. 진술 녹화실에 홀로 앉아있는 한경의 얼굴은 초췌함 그 자체였다. 난생 처음 알았던 대상포진의 여파가 쉽게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퇴원하자마자 김 교수의 실종건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자 신적 부담이 신체로 다시 고스란히 옮겨간 것 같았다. 명치 부분에 답답한 느낌이 들자 한경은 주먹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경찰복을 입은 아담한 체격의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학영사였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병원 쪽 확인을 위해 준비할 게 좀 있어서. 참 여기 부탁하신 생수역? 네, 고맙습니다. 한경은 단숨에 반을 비웠다. 전화를 받은 이후부터 바싹바싹 입이 말랐다. 경찰이 자신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가정할 테니까. 목이 많이 마르셨나 봐요. 아, 예. 근데 김 교수님은 언제 실종되신 거죠? 하 경사가 순식간에 미소를 지웠다. 표정 없는 얼굴로 한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거리낄 게 없는 한경이었지만 그 눈빛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묘하게 꺼림칙했다. 자신은 떳떳하지만 자칫 오해를 사면 평생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숨이 막혔다. 음, 죄송하지만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박사님이 제 요청을 먼저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매를 좀 걷어봐 주시겠어요? 네? 소매요? 왜, 왜, 왜 그러시죠? 변호사를 요청하실 게 아니라면 따라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박사님이 감추시는 게 없다면 꺼릴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느 쪽을? 양팔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어 속으로는 갈등을 거듭하면서도 한경은 천천히 셔츠에 손목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오른손잡이인 한경이기에 왼팔부터 차근하게 소매를 걷어올렸다. 하경사의 시선이 손목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다. 매끈한 왼쪽 팔뚝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은 오른손. 그런데 손목에 몬스텔라 줄기의 문신이 드러나자 하경사의 눈빛이 일순 바뀌었다. 이걸 찾으시던 겁니까? 아, 김 교수님 실종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실상 납치죠? 네? 납치요? 그래서 제가 용의자가 된 겁니까? 김 교수한테 가장 큰 앙심을 품고 있어서? 알고 계시니 얘기가 더 쉬워지겠군요. 지금이라도 자백하시면... 하지만 제가 김 교수를 납치해서 뭘 어쩌겠어요. 도대체 목격자가 누군데요? 제가 언제, 어디서 김 교수를 납치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썼습니까? 흥분한 한경의 태도에 놀랄 법도 한데 하경사는 동요 없이 자신을 노려보는 한경의 눈조차 피하지 않았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손을 뻗어 앞에 놓인 서류를 몇 장 넘기더니 페이지 하나를 찾아 멈추곤 거기에 쓰인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다. 손목에 나뭇가지가 있었어. 말을 마친 하경사가 시선을 치켰뜨며 한경과 다시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에 부드러웠던 인상과는 확연히 다른 매서운 기운을 뽐와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목격자의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구원들을 탐문조사하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문신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김 교수님 주변 인물 중 손목에 문신이 있는 사람은 박 박사님뿐이고요. 손목에 나뭇가지가 있었어?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목격자가 연희라는 걸 직감했다. 한경은 평소에 연희를 많이 아껴주었다. 김 교수가 연구실 박사들을 동원해 자기의 아이를 가르치게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형태였지만 그래도 한경은 연희를 대할 때만은 성심을 다했다. 김 교수의 자식이라고 해도 아이는 그와 별개의 인격체였으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에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연희가 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릴 말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 이상했던 건 연희가 사실이 아닌 말을 만들어낼 리도 없다는 거였다. 그런 사고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니까. 그런데 왜 하필 내 문신을 언급했을까? 그날 정말 날 보기라도 했던 걸까?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다. 연희가 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연희의 정신세계는 한경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 않으니까. 지금 필요한 건 연희의 증언을 부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다. 하 경사는 답하지 않고 눈을 가늘게 뜬 채 한경을 직시했다. 그가 참고할 만한 답은 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한경이 알겠다는 듯 한숨을 내쉬곤 말을 이었다. 하, 좋습니다. 언제 일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있다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제가 입원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김 교수님 실종에 대한 소식은 들은 바가 없으니 그나마 저한테 운이 남아있다면 그 날짜가 겹치길 바라야겠네요. 큰 병원이니까 CCTV는 곳곳에 달려있을 테고 다행히 입원해 있는 동안 외출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안 그래도 제가 늦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저희 팀원들을 병원에 보냈거든요. 그럼 확인될 때까지 여기 계셔도 문제 없으시겠죠? 참, 병원에서 바로 오시느라고 식사 못하셨죠? 뭐라도 시켜드릴게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한경에게 하 경사가 덧붙였다. 처음 들어올 때의 부드러운 말투로 금세 돌아가 있었다. 한경은 하 경사가 꽤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간파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었다. 이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그녀가 오히려 벗겨주리라 믿었다. 한식 중에서 주로 시켜드시는 메뉴 뭐든 주문해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병원의 입원 기록과 CCTV를 통해 한경이 김 교수의 실종 시기에 병원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확인되었다. 하지만 김 교수의 명성에 부담을 느낀 경찰서장의 지시로 한경은 다음 날 오전까지도 경찰서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한경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조사 과정 중 드러나서였다. 전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던 스타 교수 김민규 씨 47세 OO대학교 생명공학부 김민규 씨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그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이트 이용을 위해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에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함께 경찰은 김민규 교수의 메일과 휴대폰에서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김 교수의 실종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납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피해자의 어린 딸, 11세 김모양. 이 아이는 당시 아버지인 김 교수의 방에서 놀다가 우연히 범인을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폐 증세가 있는 데다 범인의 신체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문신에 대한 증언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폭력배의 조직원 중 손목 주변에 문신이 있는 김 교수의 실종이 길어지면서 연구비를 지원했던 각 기관과 기업들에서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김 교수가 연구비를 개인 돈처럼 사용한 정황은 물론 하나의 실험장비를 여러 예산에서 중복 처리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흔적이 드러났다. 연구원들의 인건비 또한 송금 후 재입금 받는 방식으로. 중략.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방송에 나와 얘기했던 연구 내용과 성과가 그 어느 것도 실제로 진행되거나 완성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연구 계획과 실패한 성과만 존재했을 뿐 실험만 거듭하다. 중략. 저희 같은 석사과정 학생들은 교수님이 개별로 시키신 일만 처리했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이슈에 문제를 제기했던 포닥 연구원을 도와서 사실을 밝히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요. 교수님이 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를 겁박하셔서. 한편 수석연구원인 김호씨. 여성 31세. 김호씨가 연구실의 모든 살림을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기씨 또한 김교수의 위력에 의해 중략. 중략. 온라인 뉴스판은 며칠째 김교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점점 커지는 의혹과 비리들은 한경희 기자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것들이었다. 연구원들은 개인 SNS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내며 김교수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렸다. 한경은 처음엔 집착처럼 관련 뉴스와 연구원들이 올린 글을 찾아보았다. 진실이 밝혀진 데 대한 묘한 쾌감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돌변한 옛 동료들의 행태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런 감정에서 파생된 여러 생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도 겪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자 그런 생각과 감정들은 사라지고 경찰서에서 들었던 연희의 증언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경은 이날도 멍하니 책상에 앉아 그 말을 되내고 있었다. 손목에 나뭇가지가 있었어. 손목에 나뭇가지? 생각에 잠겨 초점이 흐렸던 눈에 퍼뜩 총기가 돌았다. 설마? 당장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책상 위에 있던 휴대폰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하지만 거기서 동작을 멈춘 채 침을 꿀꺽 삼켰다. 망설이는 눈빛 위로 눈썹에 주름이 잡혔다. 그냥 넘길까? 모르는 척 지나쳐도 되잖아. 하지만 알고 싶다.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한경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진 못했다. 적어도 이 당시에는. 5장 김 교수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다. 경찰은 몇 번 더 한경을 찾았지만 모두 사실 확인을 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순창이 가끔 한경에게 연락해서 연구원 중 누가 불려갔다느니 어떤 정보가 새롭게 밝혀졌다느니 하는 식의 잡다한 소식을 알려줬다. 오늘은 성실이 가장 오래 조사받았지만 연구원들에 대한 혐의는 이제 모두 거쳤고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한 조직폭력배의 행방을 쫓는 중이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걸 확인한 한경이 드디어 미뤘던 전화를 걸었다. 꼭 얼굴을 보고 지난 일을 사과하고 싶다며 만남을 꺼리던 상대를 설득해 약속을 잡았다. 약속 당일 한경은 옷장에서 겨울용 외투를 꺼내 세탁소의 비닐을 제거했다. 드라이클리닝 특유의 석유 냄새 풍기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어느새 꽤 차갑고 무겁게 바뀌어 세상을 채우고 있었다. 한경은 두 달여 전 성실을 만났던 카페로 걸어 들어갔다. 당연한 기시감이 오히려 생소했다. 먼저 도착해 앉아있는 기성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날과 같은 테이블, 같은 자리, 같은 옷차림에 성실이 거기 있었다. 어중간한 시간이라선지 다른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카운터에서도 직원 한 명만 홀로 분주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기박사님. 박박사님?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굳이? 성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짜증 섞인 말투로 답하던 찰나 한경이 성실의 왼쪽 팔을 붙잡고 재빨리 토시를 잡아당겨 벗겨냈다. 무슨 짓이에요? 성실이 기겁해 소리치며 한경에게 잡혔던 손을 빼냈다. 황급히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가렸다. 한경을 쏘아보는 눈빛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영역했다. 하지만 한경은 예상했던 흔적을 이미 확인한 후였다. 착잡한 눈초리로 시선을 옮겨 성실의 눈을 마주 보았다. 손목에 나뭇가지가 있었어. 연희가 말했다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계속 되뇌다 결국 깨닫게 됐었다. 그 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한경이 어릴 때 스스로 목숨을 끄는 친누나의 몸에서였다. 미국 이민 생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없었던 한경과 달리 내양적이었던 누나는 오랜 시간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살아온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했다. 한참이 걸려서야 친구 몇이 겨우 생겼지만 그들은 누나를 교묘하게 농담거리로 만들어 놀리거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친구인 척 했을 뿐이었다. 장난삼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는 걸 누나가 죽은 후에야 알게 됐었다. 하지만 누나는 가족들에게 아무 사실도 털어놓지 않았었다. 고통을 숨기면서 잘 지내는 척 연기를 했다. 이젠 친구들이 생겨 괜찮다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있다며 웃어 보였었다. 그렇게 참아낸 고통과 아픔은 밤에 혼자가 되었을 때 잘 보이지 않는 몸의 한 곳에 칼로 새기며 버텼던 거다. 마음의 상처는 아물 수 없었지만 칼이 들어간 자리엔 세살이 돋았다. 허벅지 안쪽 하얀 속살에 핑크빛 나뭇가지가 하나씩 뻗어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뭇가지의 색이 어두워지면 그 위로 새로운 가지가 더해지고 또 더해졌다. 그렇게 위로 더 위로 자라나 누나의 가슴을 짓눌렀던 나뭇가지들. 그 압박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누나의 심장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쪼개져버렸다. 나뭇가지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선택. 가지가 밖으로 드러나 가족들에게 들키기 전에 끝을 내는 거였다. 그렇게 누나는 부모님을 한경을 떠났다. 그래서 한경은 확인해야 했다. 전에 카페에서 마주했던 성실의 태도는 한경의 상식을 너무나 벗어나 있었다. 김 교수의 온갖 수발을 든 것에 더해 성상납 소문에까지 무심한 태도를 보인 건 납득하기 힘든 위화감까지 불러일으켰었다. 당시엔 그 이유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연희의 말이 가슴에 묻었던 아픔을 상기시키자 하나의 가설을 세우게 됐다. 성실 또한 누나처럼 아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버텨내기 위해 비슷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걸 일상적인 방법으로 감추었을 거라고. 한경은 성실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을 고통을 상상하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성실은 그런 한경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시선을 내리깐 채 오른손의 토시를 왼손에 옮겨 끼우곤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딴 눈길로 쳐다보지 마.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 재수없어. 당신은 알 수 없을 테니까. 평생. 하지만 한경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옛날 누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자신에게만이라도 고통을 나눴더라면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러니 지금의 성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왜 당하고만 있었어요?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었어야죠. 아니, 죄송한 제가 김 교수 비리를 밝히겠다고 했을 때 함께 했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그 괴물 같은 인간한테서 벗어날 수... 그랬으면... 그랬으면 나도 당신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겠지. 흥! 이 바닥에서 조용히 묻혔을걸? 김민규는 여전히 건재했을 테고. 한경의 뜨거웠던 에너지는 성실의 말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졌다. 한경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담했던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다. 김 교수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모든 걸 던졌지만 연구원 하나의 일탈 행위로 취급되며 끝이 났었다. 모든 수입원이 끊겼고 연구 커리어마저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할 지경이 됐었다. 김 교수가 실종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김 교수의 비리는 여전히 꽁꽁 감춰진 채 영원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였다. 성실이 도끼 가득한 눈을 들어 한경을 마주 보았다. 강렬한 눈빛과는 대비되는 담담한 말투가 이어졌다. 박 박사님은 이 세계를 너무 모르셨어요. 왜 다른 연구원들이 아무런 불만도 표하지 않는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지. 뭐, 사실 이해하실 수 없었을 테죠. 혼자서 너무나도 잘나신 분이니까. 아니요, 비꼬는 거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사님 잘못은 아니죠. 그런 환경에서 평생 살아와서 몰랐던 것뿐이니까. 박사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엘리트 코스 밟으며 이른바 공정한 대우라고 생각한 평탄한 길을 걸어오셨죠. 그래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우리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셨죠. 본인이 앞장서 길을 트면 모두한테 광명이라도 내릴 줄 아셨을 테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담은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지도교수의 눈밖에 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박 박사님이 증거라고 말하는 것들 그거 사실 이 바닥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는 김민규한테 작은 생채기 하나도 못 내요. 모두 알고 있던 상식을 가장 잘나신 박 박사님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박 박사님이 성급하게 일을 터뜨리기 훨씬 전부터 나는 준비해 왔어요. 당장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조금씩 천천히 버티고 버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했죠. 그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였으니까. 숨 참기. 한경의 입에서 나지막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성실이 피식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흠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내가 가장 잘하던 거. 숨 참고 버티기. 그렇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가장 완벽하게 놈이 이용하고 착취했던 그 모든 걸 그대로 아니, 그 이상 돌려줘도 남들이 전혀 의심할 수 없을 순간까지 그렇게 모든 걸 단숨에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후련해 보이는 표정의 성실이 소파에 등을 기댔다. 한경이 얼어붙은 눈빛으로 그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그러다 안타까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춰 얘기했다. 하지만 박사님이 저지른 건 정의 실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예요. 기박사님도 그걸 알잖아요. 한경은 성실히 분노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생을 바꿀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모든 잘못의 시작은 김 교수였지만 그 결과는 피해자인 성실히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사회의 속성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웠다.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한경의 눈을 성실은 뚫어져라 바라봤다. 상대를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결국 고개를 비스듬히 꺾으며 답답하다는 듯 얘기했다. 제가 언제 정의 실현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되갚아주고 싶었댔지? 성실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박 박사님 솔직히 원하시던 결말이 이거 아니었어요? 김 교수의 비리가 까발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몰아내고 망해가던 연구 프로젝트는 다시 정식으로 진행되는 거 거기다 박사님의 명예도 회복되는 거? 제가 그걸 이뤄줬잖아요. 그럼 고마워하시면 될 일이지. 느닷없이 웬 윤리강이? 한경은 반박할 수가 없었다. 성실히 얘기한 게 맞았으니까. 그간 원했던 결말과 현재가 가장 맞닿아 있었으니까. 성실히 볼일이 끝났다는 듯 출구 쪽으로 몸을 돌리자 한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김 박사, 내가, 내가 경찰을 찾아가서 모든 걸 털어놓으면? 결과가 한경이 원했던 형태라 할지라도 성실히 선택한 방법마저 허용할 수는 없었다. 갑작스런 소란에 놀란 점원이 고개를 빼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성실도 느리게 고개를 돌려 한경을 바라봤다. 하지만 멀뚱히 보기만 할 뿐 말은 없었다. 김 박사가 말했듯이 우린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고 다른 결과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몰랐으면 몰라도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걸 속에 묻고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순 없었다. 성실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경에게 다가섰다. 얼굴에는 옅은 웃음기가 떠 있었다. 그 자신만만함에 한경은 얼떨결에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뒤에 놓인 소파 때문에 물러설 공간이 없었고 성실의 몸은 어느새 한경의 몸에 맞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제가 기다렸다고 준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김 교수의 한해서일 것 같아요? 저 그렇게 허술한 미친년 아니에요. 지독한 쌍년이지. 만약에 박 박사님이 경찰의 모든 걸 말씀하시겠다면 LA에 계신 부모님 안부 먼저 생각해보시라고 조언할게요. 아버님께서 몸이 약하시다던데 바이러스 감염이라도 드시면 큰일이잖아요. 제 대학원 때 연구 주제가 그쪽이었던 거 아시죠? 박사님도 얼마 전에 고생 좀 하셨을 텐데 어? 설마 한경이 사색이 되어 물었지만 성실은 살포시 눈웃음만 지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내더니 몸을 돌려 카페를 나갔다. 성실이 밀고 나간 문 앞에서 반듯하게 몸을 세웠다. 눈을 감더니 양팔을 벌리며 크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가슴이 하늘을 향해 높게 부풀어 올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쩍 눈을 뜬 성실이 터뜨리듯 숨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큰 길을 향해 나아갔다. 한경은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성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 바라봤다. 6장 성실은 오랜 시간 동안 차분하게 모든 걸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한 계획을 실행해 옮길 시점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한경이 단톡방에 처음 글을 올렸을 땐 그의 성급한 행동에 잘못 엮이게 되면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겠단 판단으로 재빨리 단톡방을 나왔다. 연구원들이 취할 행동과 이후 이어진 민규의 대응까지도 성실이 예측했던 상황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성실은 일단 더욱 숨죽여 한경이 벌인 사태가 수그러들길 기다렸다. 어쩌면 몇 년 더하면 10년이 걸릴지도 몰랐지만 자신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면서 달콤한 복수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성실의 마음과는 달리 민규는 자신의 운을 깎아먹을 팔자인 모양이었다. 언제나 처럼 가볍게 선택한 행동으로 성실이 잠시 헐겁게 잡았던 시위를 다시 당기게 했다. 급작스럽게 계획을 실행토록 만든 것이다. 어느 저녁 성실은 교수연구실에서 민규의 목에 주사기를 꽂아 기절시켰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민규는 특유의 생존력으로 저항했다. 성실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왼팔 토시를 벗겨냈다. 하지만 곧바로 약기운이 돌면서 공격자가 성실이라는 것은 알아채지 못했다. 민규의 두 눈이 감기고 짧은 몸이 모든 기운을 내려놓은 채 축 처지자 성실은 그를 바닥에 놓이고 재빨리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았다. 비밀 비밀번호로 휴대폰의 잠금화면을 열고 처리해놓을 연락이 없을지 메시지 목록부터 확인했다. 단문자를 몇 개 보낸 후 휴대폰의 전원을 꺼서 책상 위에 두었다. 성실의 움직임은 거침없고 일사불란했다. 머릿속에서 이미 수백 번 시뮬레이션 해둔 덕이었다. 민규의 팔 하나를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민규의 발이 질질 끌리는 모양 세웠지만 술에 취한 그를 그런 식으로 둘러매고 연구실을 드나든 게 일상이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역시나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연구실의 교수도 익숙하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기분 좋아진 김교수 당시 기박사 수고가 허벌나네 어여 싸게싸게 모셔다 드려버리시오 성실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했다. 이후에는 마주치는 사람 없이 건물을 빠져나와 민규를 차에 실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민규가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곧바로 추운 기운이 엄습해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흐릿한 시야에 어두침침한 주위가 천천히 인식되었다. 그와 동시에 의자에 앉은 체인 몸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깨닫곤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김민규는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결박된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아래를 확인해 보니 얼굴을 제외한 목 아래가 빈틈없이 청테이프로 돌돌 말려 마치 초록색 애벌레처럼 보였다. 인기척에 고개를 번쩍 든 민규가 눈앞에 등장한 인물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기성실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긴 도대체 어디고 성실이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민규에게 다가섰다. 차가운 눈빛과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기억해내 여기가 어딘지 민규가 눈을 크게 떴다. 평소 성실의 태도와는 너무도 달랐다.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건가? 민규의 발밑에서 기다시피 살았던 성실이 감히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 이게 어디서 감히 테스트 지랴? 도대체 뭐하는 짓거린데? 여기가 어딘지 말 안 해? 민규의 바락에도 성실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말없이 허리를 굽혀 민규의 얼굴로 자기 얼굴을 확 들이밀었다. 민규가 화들짝 놀라 목을 뒤로 뺐다. 당신이 날 처음 성폭행 했던 그 임시 실험실 민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다.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그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지워진 곳이었다. 당시 진행하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습지의 생태계 조사가 필요해서 컨테이너 몇 개를 빌려 임시 실험실로 사용했다. 그리고 어느 밤 민규는 회식을 빌미로 술에 약을 다 성실하게 몰래 먹였다. 그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던 성실을 강간했다. 그녀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서는 아니었다. 성실이 커다란 키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게 싫었다. 내리깐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게 싫었다. 그래서 꺾어버리고 싶었을 뿐이다. 자신의 위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성실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걸 알았으니까. 민규는 머릿속을 스친 그 기억을 부정하고 싶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곤 오히려 큰 소리로 반박했다. 그걸 왜 이제야 문제삼아. 그동안 조용히 있었잖아. 그 뒤로도 별 불평 없이 요구에 응했잖아. 너도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지랄이. 내가 내가 좋아서 그랬다고? 너 정말 제대로 정신이 나갔구나. 성실이 입술을 비틀며 한심하다는 듯 웃고는 민규의 눈앞에 자신의 왼쪽 손목을 불쑥 내밀었다. 깊게 살이 베었다 암흔 흔적이 여러 해에 겹쳐 생긴 듯 색이 조금씩 다른 길쭉한 흉터들이 어지럽게 겹쳐 있었다. 민규는 그 상처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다. 눈살을 구기며 기분 나쁘게 쳐다만 볼 뿐이었다. 그럴 걸 예상했다는 듯 성실히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조금 더 기다릴 생각이었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내가 교수직을 안정적으로 얻은 후에 모든 걸 터뜨려서 당신의 몰락을 차분히 지켜볼 생각이었지. 근데 너란 인간은 지옥으로 빨리 걸어 들어가지 못해 안달란 악귀처럼 스스로의 발목을 마구 끌어당기더라.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무슨 민규는 급히 모르는 척 했지만 사실은 뭘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연구실에 언니를 보러 왔던 성실의 동생에게 흑심을 품고 어떻게 해보려고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으니까. 몰래 연락했던 거 걔가 나한테 정말로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넌 언제나 너한테 유리한 대로만 생각해? 응? 정말이지 신기하단 말이야. 민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입술을 깨문 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굴리다 겨우 생각해낸 변명을 재빨리 내뱉었다. 그 나는 걔가 우리 연구에 관심이 있는 것 같길래 좀 도와주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핑계를 만들어도 어떻게 그따위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해내. 정말 당신 교수 임용은 어떻게 된 거야? 소문대로 마누라 집안 돈을 처발랐어? 이 기정실 너 민규가 발끈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숨을 몰아쉬며 다시 머리를 굴렸다. 뭔가 떠올렸는지 갑자기 목청을 높여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네 동생을 뭘 어떻게 안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만 하다 끝난 일인데 그걸로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훅 귀신에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도 이 바닥에서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 교수 되고 싶 됐잖아. 당장 이거 풀어. 아프면 어림도 없어. 내가 다 막아버릴 거야. 이 미친 쌍련아. 네가 나를 어떻게 막을 건데? 왜 못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오늘 죽을 건데? 뭐? 말문이 막힌 민규가 입을 크게 벌렸다. 성실이 옆에 있던 의자를 소리나게 끌며 다가왔다. 의자 다리가 컨테이너 바닥을 긁는 소리에 민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청테이프에 붙은 피부가 조여들며 유발된 통증에 민규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냈다. 성실은 민규를 마주보는 위치에 의자를 놓아 안고는 읍조리듯 얘기했다. 이 컨테이너 소유자가 몇 년 전에 죽었어. 유족은 여길 방치한지 오래고 난 널 그대로 묶어두고 여길 떠낼 생각이야. 네가 굶어 죽게 될지 저체온증으로 죽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넌 여기서 죽어. 여기가 얼마나 외진 곳인지 7년 전에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 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도 바르르 떨렸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제야 제대로 인지했다. 진심이다. 그냥 협박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미친년이 나를 진짜로 죽이려는 거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다. 그래 비위를 좀 맞춰주면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 그동안 내가 좀 막대하긴 했잖아. 전략을 바꾸기로 맘먹은 민규는 확연히 달라진 말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성실아 생각 좀 해봐. 내가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안 찾을 리가 없잖아. 성실 아니 기박사 경찰이 찾기 시작하면 그러면 기박사가 이런 거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응? 조금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 응? 생각해보면 기성실이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배까지 움켜주고 못 참겠다는 듯 몸을 흔들며 웃었다. 민규는 황당해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성실이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가락으로 훔치며 말했다. 나한테 생각을 생각해 주마라니 생각을 안 하고 산 건 당신이지. 나는 그동안 슈거라 오늘을 생각했어. 내가 비서라도 된 것처럼 네 개인적인 뒤치다거리까지 군말 없이 도왔던 게 그저 너한테 잘 보이려는 충성심인 줄 알았니? 아주 천천히 네가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게 만들었던 거야. 네 이름으로 연구비 빼돌리고 그 돈으로 주식 도박 조직 폭력배한테까지 빚을 져서 결국에는 그 상황을 피해 잠적해버릴 만한 인간으로 보여지게끔 경악한 감정을 다 담아내지 못한 민규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 것 터졌다. 성실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민규의 시선이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성실을 쫓아 움직였다. 하지만 성실은 그 눈길을 무시한 채 몸을 돌려 컨테이너 입구로 향했다. 등을 보인 채 목청 높인 소리로 컨테이너를 울렸다. 거기에 묶인 채 죽어가면서 내가 겪었던 감정 당신도 느끼길 바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앞에 놓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 처절했던 심정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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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김 박사 내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정말 너무 한 기회를 성실이 성실이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가까운 인가가 없는 주변엔 그 어떤 불빛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성실이 고개를 돌려 민규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맥없이 멍한 민규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뇌리에 깊이 새기면서 민규는 성실이 더 이상 말을 섞을 생각이 없다는 것과 성실의 미소가 자신이 보게 될 타인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직감했다. 상황이 바뀔 리 없다는 걸 깨닫자 민규는 별안간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다. 야 기성실 이 미친년아 니가 이러고도 진짜 무사할 것 같아. 성실은 평온하게 컨테이너를 걸어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닫았다. 잠금장치까지 완벽하게 걸었다. 민규의 욕이 계속됐지만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올 가능성은 없다는 걸 성실은 오래전 그날의 경험으로 알았다. 김민규 교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 죽거나 성실이 원하던 대로 자신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무기력으로 죽게 될 것이다.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성실은 다시 서둘러 움직였다. 민규의 차는 인근 저수지에 가라앉혔다. 성실이 직접 고안에 설치한 엑셀 누름장치는 자동차를 직접 몰지 않고도 차를 더욱 멀고 깊은 물속에 숨길 수 있도록 작동했다. 이날 따라 더욱 밝게 빛나던 보름달이 차의 마지막 호흡에 잔잔한 윤슬을 만들었다. 성실은 미리 숨겨두었던 차로 국도를 이용해 복귀했다. 연구실에 도착했을 땐 새벽 이었다. 연구실에서 민규의 휴대폰을 다시 켜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통화를 한 것처럼 잠시 두었다. 이 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전화를 끊었다. 준비했던 계획의 일 구간을 마쳤다. 아직 끝은 아니었지만 가장 어렵고 물리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마무리된 거였다. 성실은 민규의 책상에 엉덩이를 걸쳐 기댔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스트레칭을 했다. 다시 고개를 바르게 세우고 숨을 가늘고 길게 천천히 내쉬었다. 그렇게 호흡하면서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정상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기 위한 목적으로 긴장을 완전히 놓아버리기 싫어서 분명 불편하기 그지없는 자세였지만 성실은 그 자세 그대로 교수연구실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올 때까지 잠들어 있었다. 너무도 오랜만에 단장이었다. 성실이 눈을 떠 확인한 시간은 7시 27분 곧바로 민규의 휴대폰으로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연희의 휴대폰 벨소리가 전화기 너머가 아닌 성실이 있는 공간에서 울렸다. 소리는 성실이 마주하고 있는 캐비닛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놀란 성실이 천천히 걸음을 떼어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레 문을 당겨 열자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연희가 막 잠에서 깬 듯 고개를 들어 성실을 봤다. 성실 또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쳤다. 지금 연희가 여기 있다는 건 어제저녁 그 시간에도 여기에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였다. 성실이 민규를 쓰러뜨리고 낙치하는 모든 과정을 연희가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성실의 눈빛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만큼 흔들렸다. 그때 연희가 두 손을 뻗어 성실에 드러난 왼손목을 감쌌다. 언니 아팠어. 성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연희의 말과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긴 힘들었다. 연희는 성실의 손목을 끌어와 자신의 눈앞에 두었다.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세워 작은 선으로 뻗은 흉터 하나하나를 만지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 3월 11일 2 4월 2일 3 4월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는 날짜들이 나열됐다. 성실의 눈이 씁쓸한 빛을 띄었다. 이 아이는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한들 이해하지 못한다. 연희의 사고체계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통제할 수도 없다. 보통의 사람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 결국 연희도 그곳으로 데려가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 6월 12일 끝 이제 안 아파 아빠 없으니까 놀란 성실이 숨을 훅 들이쉬었다. 순간 머릿속이 텅 비면서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연희는 흉터의 갯수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끔찍했던 날들을 기억했다. 어제 이전에도 캐비닛 안에서 두 사람을 지켜본 적이 있던 게 분명했다. 성실이 울음을 씹어 삼키며 민규에게 자신을 내줘야 했던 그 끔찍했던 순간을 고통을 목격했던 거다. 민규는 보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그 괴로움을 이 아이는 읽었던 거다. 연희가 성실의 손목에 입김을 호호하고 불었다. 이미 암흔 상처였지만 온기가 닿자 찌릿하게 전기가 흘렀다. 성실은 연희를 와락 끌어안았다. 눈물이 눈에 차올랐지만 흐르진 않았다. 입술을 악문 채 검은 눈동자를 반짝여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연희를 어떻게 할 건지 마음을 굳혔다. 연희는 성실에게 안긴 채 맑은 눈을 말없이 끈뻑거렸다. 그러다 바깥쪽으로 뻗어나온 손으로 성실의 등을 어색하지만 다정하게 토닥였다. 이후 성실은 며칠에 걸쳐 민규가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처럼 행적을 조작했다. 민규의 컴퓨터로 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연구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메일을 보내거나 회신했다. 방송국에서 온 스케줄과 대본도 확인해 피드백을 보냈다. 밤에는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회식 중인 테이블을 관찰하다가 일행인 척 연구비 카드로 결제했다. 모든 것들이 이전에도 성실이 일상적으로 처리했던 일이라 누구도 알아채거나 의심하지 못했다. 성실은 민규의 음성을 녹음해 둔 파일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다. 연구원들에게 민규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던 통화 녹음을 그대로 들려주고 상대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끊었다. 민규의 일방적인 통화 방식이었던 터라 모두가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민규가 계속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데 성공했다. 그러다 한경에게서 만나자는 첫 번째 연락을 받았었다. 민규의 실종은 최소한 방송 녹화가 진행되기 직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아야 했다. 그래야 혹여 모든 게 들통나더라도 민규가 죽어 있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으니까. 혹여나 성실이 잡히더라도 놈의 죽음만큼은 확보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한경을 자신의 계획에서 떨어져 있도록 처리했다. 그의 평소 성격을 고려해 손수건을 매개 변인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며칠 후 김교수의 실종을 직접 신고하면서 또 한 구간을 마무리했다. 7장 현재 한경은 느린 걸음으로 동작경찰서 입구에 들어섰다. 며칠 전만 해도 차가운 바람 탓에 겉옷에 옷깃을 여몄 것만 어느새 날이 풀려 볼을 스치는 바람에서 따사로운 온기가 느껴졌다. 박한경 박사님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한경이 고개를 들었다. 세 걸음쯤 앞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성실히 서있었다. 언제나 낮은 군만 신었던 그녀가 5cm는 넘어 보이는 하이힐에 옷차림과 머리도 화려하게 치장해서 웬만한 지인이라면 몰라볼 지경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항상 앞으로 움츠리고 있던 상체를 펴서 반듯하게 세운 자세였다. 그 모습이 성실을 더욱 자신감에 차 보이게 했다. 아 기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인사를 건네던 한경이 성실의 오른편에선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성장기의 아이에게 3년은 외모가 급격하게 변할만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한눈에 그 아이가 연희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다. 어 연희야 안녕 삼촌 기억해 많이 컸네 연희가 성실의 뒤로 재빨리 몸을 감췄다. 성실도 연희를 오른팔로 감싸듯 안았다. 한경의 입가에는 착잡한 미소가 떠올랐다. 성실의 그런 행동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았다. 한경이 아는 성실이라면 연희를 곁에 두는 이유가 단순히 선의만은 아닐 게 분명하니까. 그러나 그게 뭐였든 결과적으로는 연희에게 좋은 영향을 준 모양이었다. 아이는 이전보다 밝아진 표정에 훨씬 안정되어 보였다. 연희를 보던 한경의 시선이 자연스레 성실의 왼쪽 손목으로 옮겨갔다. 긴 팔과 토시로 꼽꼽 감췄던 옛날과는 달리 칠부소매 아래로 드러낸 채였다. 대신 두꺼운 팔찌가 그 위를 덮어 가리고 있었다. 연희가 한경의 눈길을 눈치채고 재빨리 성실의 왼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손으로 팔찌를 덮어주고는 조금 전 시선을 피하던 아이가 만나 쉽게 매서운 눈빛으로 한경의 눈을 노려보았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서로 그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경은 무릎을 꿇고 연희의 눈을 맞추며 애틋하게 말했다. 연희가 언니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연희는 불편한 듯 눈을 계속 껌뻑였지만 한경의 시선을 끝까지 피하지 않고 버텼다. 성실히 미소를 머금고 그런 연희를 내려다봤다. 그러고는 오른손을 뻗어 연희의 눈을 슬쩍 가려주며 말했다. 박 박사님 저인 이만 가볼게요. 아 네 그러시죠. 연희 안녕 한경이 아쉬운 듯 손을 흔들었다. 성실은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연희의 손을 이끌어 그를 지나쳤다. 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막 걸음을 떼려는 찰나 등 뒤로 성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박사님이 연구 분야를 떠나신 게 학계 입장에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스타트업을 잘 꾸리셔서 정말 기뻤어요. 부모님은 얼마 전에 보스턴으로 이사하셨더라고요. 하긴 생활 환경은 그쪽이 더 낫죠. 놀라서 뒤를 돌아본 한경을 두고 성실은 또각거리는 구두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그 뒷모습 위로 3년 전 카페를 나서던 성실이 겹쳐 보였다. 한경은 자조적인 미소를 띄곤 천천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자신의 선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필요한 악이 되어준 게 성실이었다는 걸 한경은 진즉 깨달았다. 성실이 더 현실적이었고 영리했으며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뛰어났다. 한경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택하지 않을 방식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조건을 무시한 채 성실을 비난하기만 할 자격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방금의 간접적인 협박도 사실은 안목적인 거래의 제한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성실은 여전히 한경을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증거이자 한경이 한경이 위협적인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위해를 가할 리 없을 거라는 약속 그러니 한경도 이번만큼은 확실히 도울 생각이었다. 김교수와의 한판 승에서 성실이 최후까지 승리하도록 어느새 경찰서 출입구에 다다랐다. 한경은 그대로 반듯하게 서서 숨을 차분히 들이마셨다. 그것을 머금은 채 결전장으로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다. 네 어떠셨어요? 미스 마플 클럽에 있는 홍선주 작가의 작품 그러니까 파괴자들의 밤이라는 앤설러지 작품집 그 안에 들어있는 나뭇가지가 있었어라는 작품 낭독해 드렸는데요. 이게 길이가 의외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김교수 죽어가는 씬에서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성대결절 때문에 목을 좀 많이 아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들으시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읽었는데 어머 저는요 이 작가 너무너무 치밀하고 잘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적복수를 소재로 삼았고요. 근데 정말 그래도 사적복수는 안 되지 했던 사람들도 이거는 좀 그놈이 정말 나빴네 할 수 있게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잘 짰다.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같진 않은 게 연희라는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의견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7장 마지막 장 있잖아요. 현재 신이 나오는 그 직전에 6장 말미에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 손수건은 매개체로서 남겨두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보다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녹음을 멈췄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저히 답을 모르겠길래 에이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아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하자 그랬는데 포기하고 다시 읽다 보니까 아 하고 떠오르네요. 여러분도 아셨어요? 이 박한경 박사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대표 님이 갑자기 대상포진에 걸려서 용의자 선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 지잖아요. 알고 보니 그 대상포진이 왜 걸렸었다? 네 우리의 빌런 그러나 응원하고 싶은 기성실 박사 이 박사님이 그 손수건에 대상포진 균을 묻혀두었던 거로구나 하고 뒤늦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작품 녹음하기 전에 한 마지막 작품은 여러분께서 추석 때 즐겁게 들어주셨던 정혜연 작가의 장편 악의 였습니다. 그 작품은 마지막이 조금 정말 재밌지만 마지막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잖아요. 답답하고 이 작품은 결말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도덕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던 거냐면 그날은 진짜 제가 마감시간 앞두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하루에 40분쯤 읽으면 딱 적당해요. 녹음 분량이 근데 두 시간씩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서 한마디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수다쟁이 안잡이가 근데 오늘은 지친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때보다 훨씬 들 지쳤죠. 게다가 그때 못 나눈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쉬워서 이렇게 계속 수다를 떱니다. 제가 그 여섯 편 연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 왜 모든 유튜버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거기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줄고요. 그리고 정말로 유튜브는 딱 세 가지 실적을 본다고 합니다. 끝까지 보나 그 다음에 그 또 뭐지 댓글이 많이 달렸나 근데 이 모든 걸 능가하는 거 좋아요를 얼만큼 눌렀나 그러니까 조회수 대비 좋아요 그래서 그게 높은 채널을 막 밀어주고요. 그러니까 안잡이 채널은 지금 구독자가 팍팍 는다고 볼 수는 없는 채널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아 제가 오늘 약을 안 먹었습니다. 더 횡설수설하네요. 잠시만요. 요 종소리가 뜬금없이 자꾸 나왔었죠. 시끄럽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무리해서 이 종을 쳤느냐 1장부터 7장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그냥 여백을 두면 될 것인데 장과 장이 갈리는 건 아닌데 여백 사이에 그 왜 이렇게 주의하세요 표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작가가 계속 찍어둔 거예요. 작가가 아마도 같은 장 안에서 장면이나 시간 전환이 셀 때 그거 표시를 쓰셨던 것 같은데 그 작가의 의도를 제가 최대한 반영해드리고 싶은데 끼어들어서 말로 하면 얼마나 분위기를 깹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제일 예쁘다고 생각되는 종소리를 한번 삽입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좋았다 나빴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수다가 길어서 아무튼 추석은 잘 지내셨죠? 사실 저는 추석날 밤에 녹음 중입니다. 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림 설정을 구독자들이 많이 한 채널이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채널이다. 알고리즘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점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나는 무협소설 좋아하는데 하는 분들은 보노보노 잡화점으로 놀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아주 끈끈한 사이인 제자이자 후배인 보노보노 님이 운영하시는 잡화점에서 김용의 영웅문 등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대한 무협소설들을 천의 목소리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꼭 가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자비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좀 야식으로 송편 몇 종 먹고 쉬어야겠네요. 여러분 부족한 안자비 채널 늘 사랑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